아마도 예술이 그렇기 때문에 쭉퉁되죠. 형 이거 라인 정리하는 데 한번 봤었는데 라인 정리해야 우리 툴직스? 나이스! 다 됐어요! 나이스? 그냥 이거 밀고 침착하게 밀고 쏠지 말고 쏠지 말고 쏠지 말고 알겠어 오케이 아 안돼 가지마 이 형 오케이 나이스 아이씨 야 딱 노래 슈퍼주니어와 함께 이겼다 아이씨 야 쟤 스카이프 한번 찾아보라 그래야겠다 이범 들지 어때 진짜로 들어가봐야겠다 응 그래 그래 알았어 들어갔어요 어 바이 네 감사합니다 형 인생 노래 한번 듣죠 아 나도 노래로 힐링해야 되겠다 아 너무 힘들었어 내일 6시 7시 쏘영이라 하하 안 옮겼어 아직? 아직 안 옮겼지 다음달부터 아 그래? 야 이제 거의 물개야 걔 묶여가지고 야 물개가 중요한게 아니라 아 그럼 해야지 물개의 짱을 만날 수 있냐 하얗게 하얗게 쏟아지 야 이거 배송중이 같네 하지만 어차피 저희 목소리는 음소거된 거랑 비슷할 겁니다 얼굴 어떻게 꿈이 풍자 꿈이 풍자 시는 천천히 흘리되고 너는 눈물 대던 결정은 죄가 되고 희망 희망 사랑을 하나 뿌는 꿈 세영이가 스카이프가 돼야 되는데 네 응 정정아 정정아 아 머리 빨리 자라야 되는데 네 화면 못 자를거에요 뭐 제가 갈까요 형이 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뭐 뭐 어떻게 진출해야 되는걸 아예 몰라요 제가 잠깐만 예 세영이 들어오면은 네 형 저희 한명은 뭐잖아요 한명 누가 없나? 네 자꾸 나 이제 이거 휴대폰으로 방송 잠깐 했다가 끌려고 그러거든 지금 지금 나는 다시 태양이 떠올라 바다 온데도 온데도 잡을수도 없은 이 순간이 벌써 내가 너 그리워 I don't know I don't know I don't know 플렉스빵 기스 소중한 웃기 뿐인걸 아직 배기 싫은걸 하나 짧은뿐 하나 짧은뿐